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속위의 경일귀가 이런 건가 봐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 촛불을 옥비누고 윤석열 타네 윤석열 타네 아무리 말을 해도 진짜 톤 못 알아듣네 우이독경 속위의 경일귀가 이런 건가 봐 진짜 답답하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 진짜 모두 다 촛불을 높이들고 윤석열 타네에 나섭시다 윤석열 타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속위의 경일귀가 이런 건가 봐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네 촛불을 높이들고 윤석열 타네 윤석열 타네 윤석열 타네 타네 감사합니다.